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고 있는데요. 군사 정권보다 더하다, 정 실장은 오늘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서면서 검찰과 현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. 구자중 기자, 법원 안에서 치열했을 것 같은데요. 구속 심사는 끝이 났습니까?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오늘 오후 2시에 시작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5시간이 넘은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데요. 앞서 정 실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직접 들어보시죠.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, 3인 성우입니다. 군사 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입니다.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. 거짓말도 여럿이 되풀이하면 믿게 된다는 사자성어를 인용해 자신의 혐의가 모두 거짓이란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는데요. 정 실장 측은 재판부에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반박하는 100여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한 걸로 전해집니다. 검찰은 주거 불명과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들어 정 실장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. 정 실장은 1억 4천만 원 뇌물 수수,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비밀 유출,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 등으로 수익 428억 원을 공동 대분받기로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.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자택 압수수색 때 휴대전화를 버리라며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.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나올 전망인데요. 정 실장 구속 여부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의 동력도 크게 좌우될 전망입니다.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전해드렸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